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 삼성 원역 3.1.1 업데이트가 떴더라고요 버전상으로는 0.0.1밖에 안 올라가는데 은근히 뭐 플립에서 플립3로 가면서 폴드2에서 폴드3로 가면서 바뀐 점들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다 넣어졌는지 첫 폴드도 9월 중에 업데이트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대충 비슷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일단 이 기회를 핑계로 저는 폴드3에 언박싱을 하겠어요 둘러보기랑 다 보여드리기는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판매용 물건 패키징은 제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겉에 이렇게 투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색깔이 아마 이거는 그린이라 그러는데 색깔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팬텀 그린 되겠습니다 열면은 기계가 이렇게 있고요 안쪽에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잠깐 아래쪽에 두면은 얘도 충전기 같은 게 없이 심카드처에 빼는 핀이 하나 있고 이 안쪽에는 USB-C 케이블 있고요 충전기 없고 그리고 여기에 간단 사용설명서 거기까지가 구성품에 전부 되겠습니다 이제 사전 구매하면은 충전기 주는 것도 아니고 만원 할인권인가 주는데 쿠팡에서 파는 거랑 가격 똑같더라고요 하하하하 어쨌든 폴드3가 이렇게 있고요 그린은 처음 보는데 그린이랑 사실 블랙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오늘은 폴드 개봉기가 아니니까 자 일단 플립이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볼까요 왼쪽이 플립 오른쪽이 플립3 되겠습니다 설정 가서 보면은 제일 크게 차이가 날 만한 건 역시 플렉스 뷰예요 이쪽에 유용한 기능 가서 실험실에 들어가면은 플렉스 모드 패널이 있죠 반쯤 접었을 때 네이티브로 지원이 안 되는 앱에서도 화면을 위로 몰고 밑에 쪽에는 컨트롤러를 띄우는 거 어떤 뜻이냐면 크롬 같은 거 원래 접었을 때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활성화해 놓으면 이렇게 접었을 때 화면이 위로 쏙 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밑에 쪽에 상태 바 내리기 화면 캡처하기 화면 밝기 제어 음량 제어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바는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화면을 위로 올려버려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기능 마찬가지로 전작에 들어갔고요 이거는 삼성의 공식 체인저 로그에 있지는 않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기타 배터리 설정들은 배터리 보호라는 게 있어요 배터리 100에서 0까지 완충 완방을 반복하면은 요즘 배터리들은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보호가 있어서요 85%까지만 충전하는 거 전기차 모는 분들이 이제 익숙하실 옵션인데 그것이? 얘도 들어갔을까요? 배터리 가서 기타 배터리 설정하면 음내? 음내 나 이걸 기대했는데 음내요 이거 소프트웨어적으로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나머지들은 플립3랑 거의 동일해진 거 같죠 영상 동영화 효과 게임은 동영상 밝기 퓨얼 메신저 SS 멘진 포르기 똑같고 이쪽 엣지 패널 나올 때 흐리게 뜨던 것도 흐리지 않게 변경됐고요 앱 제조사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도 강제로 호환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시도해보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같은 경우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3.1.1 신기능으로 이쪽에 사진 리마스터가 생겼거든요 플립3에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사진 분석 및 리마스터 중 해가지고 처음 찍을 때부터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면 더 좋겠지만 더 좋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쪽에 리마스터하는 이 기능 이것도 구형에 구형에 마찬가지로 추가가 됐어요 자 근데 원형의 3.1.1 기능들은 플립보다 폴드에 조금 더 유용한 게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폴드2 폴드3에요 일단 폴드3 둘러보기 하면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설정 같은데 가면은 이쪽이 태블릿처럼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였어요 왼쪽에서 누르고 오른쪽에서 서브 메뉴를 보는 거 폴드2도 들어갔을까요? 들어갔네요 왼쪽과 오른쪽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멀티뷰 끄고 그냥 표준보기로 넘어가면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메뉴로 하지만 화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태블릿처럼 멀티뷰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폴드2에는 그 배터리 85%까지 수명 연장하는 게 들어가 있을까요? 기타 배터리 설정 가면 얘도 없네 폴드3에 있는데 폴드2에는 없습니다 오케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험실에 엄청나게 많은 예전에 이제 군락 같은 걸로 사용자가 설치해서 쓸 수 있었던 기능들 실험실에 많이 추가가 됐었잖아요 폴드2에도 다 가져왔네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앱 자동 회전 앱 화면 비율 직접 설정 앱 화면 나눠서 보기 플렉스 모드 패널 즐겨 참는 앱 고정하기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너는 왜... 하얀색이니? 뭐잉? 너는 왜 안 켜지니? 엣지 패널을 갖다가 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 누르면은 PC 작업 표시줄 뭐 정확히는 윈도우 작업 표시줄처럼 오른쪽에 띄워가지고 바로바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옵션인데 이 친구가 있는데 왜 켜지지는... 아 내가 저기 엣지 꺼놔서 그렇구나 잠시만요 엣지 패널을 켜야지 저게 생기겠죠 그렇네요 난 바본가 봐 나머지 기능들은 제가 폴드3 둘러보기에서 설명했으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 그쪽 가서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앱 회전을 갖다가 앱별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화면 비율 직접 설정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은 16 대고 4 대 3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 깨지는 거 뭐 게임이라든지 이걸로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앱 화면 나눠서 보기가 꽤 재미있는 옵션인데 삼성 멤버스 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앱이 이렇게 생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면은 그냥 다음 화면이 뜨는 거였죠 그랬는데 앱 화면 나눠서 보기를 켜 준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보면 처음 화면은 똑같죠 하지만 하위 메뉴를 눌러 주면은 똑같네 어... 이게 원래는 하면은 태블릿처럼 지원이 안 되는 앱도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단계별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 삼성 멤버스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어... 근데 안 되네요 아직 실험실 기능이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작동을 해... 야 된다고 삼성은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근데 아마 제일 유용하게 쓰실 건 이거일 것 같아요 링크가 있을 때 링크를 이런 식으로 잡아다가 끌면은 추가로 열 수 있는 멀티 윈도우로 링크를 열 수 있는 거 굉장히 편리한데 이것도 폴드2에 추가가 됐대요 해봅시다 아 어? 왜 이렇게 좀 더 느려 보이지 칩셋 성능 차이가 이 정도 날 일이 아닌데 여하튼 이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참고로 멀티 윈도우 향기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제어하는 것도 훨씬 부드러워졌죠 여기 누르면은 이렇게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길게 누르고서는 잡아 땡기면 이렇게 위치 변경하는 것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추가됐던 게 홈 화면 설정에 커버 화면 미러링이죠 안쪽 화면 바깥 화면이 레이아웃이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넓고 하나는 굉장히 좁고 길쭉하죠 그래서 두 개를 따로 꾸며줬어야 되는데 이 옵션을 켜주면은 두 개가 동일하게 정확히는 동일한 건 아니고 커버 화면에 1, 2페이지가 메인 화면에 1페이지가 되죠 외부 화면이 훨씬 좁으니까 따로 꾸미고 싶으면 따로 꾸며도 되지만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이 기능도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쵸 커버 화면 미러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이 어느 순간부터 신형에 들어간 기능들을 갖다 구형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꽤 잘 넣어주는데 폴드2야 뭐 1년밖에 안 된 기계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1세대 폴드에다가도 9월 중으로 3.1.1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하니까 버리지 않고 잘 챙겨주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4 대 3 비율로는 설정할 수 없대요 왜냐면 얘가 여기 위에 짤린 노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고정도 빼고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 같아요 한 가지 아쉬움이라면 폴드3의 킬러 기능 이렇게 올려가지고 삼성페이 쓰는 거 있죠 이거는 추가가 안 됐어요 사실 화면이 작아가지고 당연한 거기는 한데 뭔가 메인 카드 하나로 강제를 하더라도 지문으로 결제를 실행할 수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 개발하기는 좀 귀찮았나 봐요 어쨌든 3.1.1은 폴드나 플립 전용은 아니니까 뭐 노트10, S10 이런 애들에도 올라갈 거예요 플립, 플립5G 그리고 폴드2는 지금 업데이트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기종들은 소식 들리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외는 이미 된 기종들도 몇 개 있다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케이지 샵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